안녕하세요 공고쇠리의 모든것 리페어맨입니다 지금 수리할 기계는 왓기다 5740MB 온연톱입니다 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으로는 이 안전커버가 작동이 제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 교체도 원하셨고요 수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소음이 조심하네요 Johnson과 동영상으로 시도한 건 다음 쑤이라서 도전이 빠져버려야 해요 진정한 긍정한 상태로 손님이 빠져버려야 해요 손님이 좀 판단을 부cream 잊은 데이터에 회전하는 거 소음이 굴러와 설교 왕도부터 젊은 데이터에 비추기 베른도 교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른도 교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른도 교체를 proto 새코드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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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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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